안녕하세요. 연휴 잘 쉬셨어요? 와, 2021년이 시작된 게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났고요. 3월이 시작됐는데 벌써 2일째예요. 와,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월요일이 원래 원래 쉬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월요일날 휴일이면 좋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쉬어도 좋은데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이 원래 쉬는 날에서 월요일에 국경일이 겹치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원래 쉬는 날인데 국경일이 겹친 날. 그게 어제 바로 3일절이었습니다. 어제부터 3월부터 10편 묵상이 시작되었잖아요. 스가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묵상이가. 오늘은요, 10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고서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새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10편, 2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이색에 전해진 말씀을 기초로 쓰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이색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왕 다윗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원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또 4절에서 6절에서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서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분노하시고 꾸짖고 놀라게 하신다라고 소개하면서 아무리 세상에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6절에 붙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7절에서 9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왕이 된 그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찬양으로도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호신자 왕을 아들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들은요.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그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왕의 아들이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요.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결론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 여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사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모든 것을 찬성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외부에 오늘 나와 있던 이방 나라들도 왕을 세웠을 때 그런 다른 의견,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 반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쓸데없이 왕을 세웠지? 왜 왕을 세워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지? 우리는 불편할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인 거예요. 반대의견. 다른 의견이죠. 그런데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왕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더 나아갑니다. 여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 왕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해지고 속박받아지고 이런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왕을 세우신 자, 또 왕 자체를 대적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반대를 할 수 있고 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여와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 모습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 11절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 여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반대의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반대의 생각은 필요합니다. 반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야를 넓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의 의견이 사람의 존재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반대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 나는 혹시나 오늘 분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 존재까지 부정을 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존재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을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한번 뒤돌아 봅니다. 혹시나 내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는 그 사람들이 존재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는지 무시하지 않았는지 나를 한번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반대들 앞에서 이제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야를, 나의 생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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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